안녕하세요. 안산 그리너스 김예성입니다. 안산의 22라운드 경기 프리뷰 스타트! 안산의 경기 상대는? 지난 시즌 전적은 1승 1무 2패, 이번 시즌 첫 대결에서는 1대2로 아쉽게 패한 바 있습니다. 부천전의 관전 포인트는? 최근 4경기 승리가 없는 부천, 부천은 3경기째 무릎점, 최근 4경기에서 한 골에 그쳐 승리가 없다. 홈 경기 첫 승을 위한 안산의 기회, 많은 응원해주세요. 안산 그리너스 화이팅!